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, 가축사료, 돈육, 비돈육, 식품산업, 팜스코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7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9%, 비용의 증가율은 9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계단형의 성장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.8%, 단기순이익률은 0.6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은 낮지만 이익률의 편차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. 다만 2018년부터 이익률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는 부정적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,417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단기순이익 누계에게 14배 이상의 규모를 유형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유형자산은 토지와 건물이며,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364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, 유동비율은 77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주요 자산은 유형자산과 매출채권이며,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7배 이상이며,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06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2017년부터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,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.6%입니다. 이상 팜스코였습니다.